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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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왔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야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갑다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고 머리갑다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주해서 개방시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옵나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제주해서 개방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왔사옵나 주께서 우리를 제주해서 개방시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예수님이여 제림하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사옵나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쓰여 승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제림할 때 주님을 다 염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믹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사옵나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눈물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드리 간드리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소 내역 oke 삐어어어얄 삐어어어어얻 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잇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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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적으로 문제를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성도들을 불쌍히 모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흥미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흥미리 모아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도를 흥미리 모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를 흥미리 모아 성도를 흥미리 모아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스 Twice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도의 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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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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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어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모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흥미로워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를 불러 성도를 불러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만족하여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의 곳이 없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충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우리 불충격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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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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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께서 성질을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하옵을 이루시옵소서 수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되고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기만 하옵소서 또한 그리를 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르시기 USA를 그를 건설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의 경쟁에서 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물들한테 그를 건물이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들한테 그를 부끄러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에게 특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영광소시 우리 아물들한테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욕기를 더 취하시고 아버지들에게 희망을 적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로 드리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들에게 용차가 드리시옵소서 내 아버지들에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들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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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물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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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하러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의 신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천국은 침루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레슬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리를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처럼 우리 캄캄한 밤중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라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